축하 здоров 굿 이기 너무 싫어 이거 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내가 찌르면 날아가잖아 저희가 요즘 이걸 자주 했거든요 대기실에서 근데 제가 운이 안 좋아요 맨날 맨날 제가 하면 찌르면 날아가요 우리 그걸로 순서 좀 할까요?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마지막 견이윤 중간에 내려가야겠어 like 근데 두부리 Cause 아무래도 안녕 이제 오늘 competent 그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괜찮아요, 이거? 근데 이거 괜찮은거에요 먹어도? 이거 먹는 헬리오트 먹는 헬리오트 끝